이거 올라가면 아름다워! 그만하면 안 돼요? 나 미래에 온 줄 알았잖아요! 둘, 셋! Like one!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빅피처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요 또 멤버들의 그림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얼른 보여주세요! 명곡 맛집! 오늘 온앤오프가 진짜 식당이 된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명곡 맛집을 그려주세요! 드세요! 저희가 정규 1집을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이번에 정규 앨범이 별명이 됐는데요 또 주제가 명곡 맛집이잖아요 정말 명곡 맛집인 만큼 저희 앨범에 좋은 곡들을 꽉꽉 채워져 있고요 아마 들으시면 왜 명곡 맛집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들을 게 너무 많네요 어떡하지 우리 퓨즈를 타이틀극 뷰리풀 뷰리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왠지 느낌이 먹어요 어느 분을 제일 좋아하실까? 시작! 근데 여기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를 들어주시면서 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최근에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결과는 만족스러운지 네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 운동은 숨쉬기운다고 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눈을 많이 깐 턱 근육으로 그림 그려야 돼요 웨이트를 하고 계시다던데 헛소문인가요 그러면? 헛소문은 아니고요 형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이제 선을 하나 그었어요 지우게 지우게 지웠어요 큰일 났어 왜 유튜브 유명 채널에 올라온 사랑하게 될까 댓글 모음 중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는 효진 혹시 댓글을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 노래가 뜨지 못하는 것이 K-POP의 적태입니다 흘려야 한다 오 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들은 절 한 대씩 때리세요 알겠습니다 벌써 소설 한 편 다 쓸네 효진아 사장을 가질 수 있겠다 힘내라 인마 네 나 그거 봤어요 그 댓글 봤어요 그러면은 효진이가 사랑하게 될 거야 항상 불러주세요 아 그림을 그리워야 되는데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아니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임에도 항상 노력하고 또 성장하는 보컬을 보여주는 효진 이번 앨범 중 가장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곡이 있다면 그럼 뭐라고? 저희가 이번 앨범에 사실 제가 리드미컬한 곡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번 곡은 녹음을 하기 전에 네 가이드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번 타이틀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스포로를 해준다면 5 6 숨소리 그림 본 적 그리세요 네 자타공인 V앱 공무원 온앤오프 그중 누가 제일 V앱 집착러인지 순위를 매겨 본다면 집착?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앨범으로 찍었는데 지우세요 빨리 지우세요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아 끝났어 자 마지막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번 앨범 중 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곡과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 팀 비밀이 제가 봤을 때 비밀이죠 네 비밀입니다 시작 오 효진이가 한 걸 지우고 있어 오 잠깐만 우와 사실상 온앤오프의 실세 팀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인데도 법화 응산 담당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어 맞아요 아 그렇다면 유가 보기에는 누가 그렇게 막 덜렁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MK형이에요 저기요 그림 그리세요 빨리 경연 프로그램부터 안무 창작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저는 신세계요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어 이게 뭐예요?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난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알죠 누가 제일 브이앱의 집착러인지 순위를 매겨보세요 효진이 형 이선이 형 저 MK형 와이엇 형 제이러스 형 이번 앨범 중 다음 차례 멤버 저 와이엇과 잘 어울리는 한 곡 그 이유가 저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곡인데 랩메이킹이 제 스타일이에요 또 끝까지.. 일단 끝까지,래 아니에요 끝났어요 똑같이 Silence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일단 스캄디,스위미 랩을 좋아했는데 전 chronic snapped 아쉽구만. 아니 유투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거 뭘 그린 걸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아니 뭐가 없어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와이엇만 믿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부담은 엄청나게 됐어요. 레디 액션! 예 항상 랩메이킹에 참여한 후 와이엇! 스쿱빛 스위밍 때 황거지게 칭찬도 받았었는데 이번 앨범의 랩 파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좀 칭찬 받을 것 같은 파트!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전에 유가 말했던 피드백이 이번 앨범에서 자신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자주 운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지금도 많이 울죠 보면은. 그럼 가장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던 드라마? 금이오디언.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 이찬이 형 피어져서 앉아서 지금. 질문이 뭐하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와이엇이 셀카를 보면 항상 공통점이 많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어떤 공통점이죠? 그 약간 느끼한 눈에다가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대요. 저도 몰라요. 그 네이처럴? 어. 네추럴? 아 네추럴. 네이처럴이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꼭 써주세요. 이거 없구나. 누가 제일 VF집착러인지 순위를 매겨본다면? 일단 효진이 형이 제일 1위이지 않을까. 아 나요? 아 제가 집착러가 그리라고? 어. 아 그. 대충 그리기 시작했네요 이제. 이번 앨범 중 다음 차례 멤버 MK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곡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VFU 뷰티풀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밝은 느낌이 MK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나. 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시작! 와이씨 세계 스쿠피 스위밍 등 작곡들로 윗디를 다지고 있는데 작곡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얻고 있어요? 어 뭐 일상생활에서도 얻을 수 있고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야 너무 빨간 그림? 야. 야 이건 알잖아. 야 그림 목걸이 질문 계속 해주세요. 연애농푼의 거대 고양이를 맡고 있는 MK. 최근까지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장 최근에 쟤 키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우 뒤에 제가 사실 최근에 키를 잿은 적이 없어요. 너보다 작잖아요. 그건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아니 왜 그만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것 좀 야 이런 거 그렸으면 여기다가 좀 그리고요. 아니 혼자 가지 말고 생각을 하고 해라.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매니아 댄스몬키 등 커버곡 장인이잖아요. 그럼 온앤오프 멤버들에게 각각 어울리는 팝송을 추천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혜진이 형은 보이스티만의 And of Rod. 뭐라고요? And of Rod. 뭐라고? And of Rod. Why us? Why us? 그만! 그만하시라고요. 그만 그리세요 제발. 네 암튼. 그럼 그 중에서 제 브이의 집착러가 누구인지 순위를 한 번 매겨본다면. 1등은 그만 그리시라고요. 아 맞다. 끝났지. 1등은 혜진이 형. 2등 MK. 3등. 빨리 하세요 그냥. 암튼 다음 차례 제이어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곡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The Realist. The Realist. The Realist. 1등에 이어 오이배처까지 최근 입맛 논란에 중심이 되었는데 오이를 좋아하는 표준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 마디 부탁드려요.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걸 설득하기보다는. 맛있다는데 오이? 누구가요? 좋아하신다는데? 오이 좋아하세요? 오이 오이. 무서워. V LIVE. 집착러가 누군가요? 휘진이죠. 아 이건 뭐. 휘진이가 V LIVE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만 하면 뭐만 하면 V LIVE를 하고 있고. 화나신 거 아니죠? 신경이 이쪽은 온통 여기. 말 시키지 마라. 이번 앨범 중 이시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곡과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감미로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서. I THINK I LOVE YOU.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끝난다. 자 그만.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준비됐나요? 예. 잠시만요. 온앤오프 유일한 금손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자 그러면. 네. 사인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플레이리스트 선정에 진심이잖아요. 곧 3월인데 3월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뷰티플 뷰티플이죠. 아 아아 네. ziyиты온, 자근숭 사과대칠등 별명 디자인 인시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과 그 이유는 저는 참고를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었기 때문에 끝. 다른уй 빨리 주세요. 아! 그건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이걸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오. 빈티지입니다. 아иг 지 GabbyPO encima V의 집청으로 선영입니다. 후진이죠. 후진이가 잘 언급을 한거군요. 아 competing colors요. 왜? 아 그만 그리라고요? 제가 제 생각 못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거잖아 지옥에서 온 온앤오프. 아니 저 이거 알아요. 저 그 뜻을 알았어요. 우리 다른 세계에서 공부하나. 무대 위로 떨어졌는데 맛집이야. 신세계로까지 신세계로까지. 그치? 맞아요. 그림은 기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저희 앨범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추가 게임이 있대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아니에요. 아니야 해야 돼. 그럼 쉽지 않 Catholics요? 절대영감 게임! 아 이거 이지 이지 시작! 유티풀ipt 아 여기부터 할까요 유중할까요? 유티풀 유티풀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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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그리셨어요? 이 그림을 보시고도 그냥 30초를 안 죽이시겠습니까? 이거 올라가면 저희 놀랬다 할 수도 있어요 힘 secured 아름다움을 표현해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워 It's Beautiful 프리블! 네 짜잔! 저희 빅픽션의 명곡 맛집 온앤오프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어느 가게든 거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곳이 명곡 맛집이 됩니다. 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섯 명이 필요했던 게 아 그래요. 앞에는 꼭 퓨즈들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다마스크로즈의 스케치한 멤버들의 각자 개성을 담아낸 다마스크로즈. 그러니까 퓨즈를 꽃으로 대체한 거죠. 다마스크로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자 이제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이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잖아요. 퓨즈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너무 길어. 그래서 퓨하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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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빅피처에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잖아요. 이 그림을 또 SNS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퓨즈분들이 더 재밌게 더 잘 살려주실 거라 믿어요. 올리실 때 해시태그 빅피처 언더바 밑으로 온앤오프 태그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라이스업 온앤오프 였습니다. 빅피처 안녕. 부탁드릴게요 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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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여행 사주 divided by 나에서도 마사지오프 태그 하여행도 마사지오프 태그 tech 음식은 마사지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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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